안녕하세요. 팔레온고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. 2023년 2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물상보증인과 채권자의 유지의문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. 사건번호는 2017-261882 판결입니다. 무려 5년간 끌었다가 선고된 사건이죠. 구상금 청구사건인데 원고는 1분의 1 지분권자 겸 저당권 철정자입니다. 그 피고는 1분의 1 지분권자 겸 채무자 그리고 피고의 2가 채권자 채권자가 상고했죠. 상고를 했는데 이 상고에 대한 채권자가 상고 기각돼서 결국 원고가 이긴 사건이죠. 내용 한번 보시죠.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였어요. 원고, 피고 1 피고 1이 돈을 빌린 거죠. 빌리면서 용역에서 1억 4천만원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. 그러니까 원고도 자기 지분만큼을 농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. 하지만 채무자는 피고 1이에요. 그런데 피고 2가 농협으로부터 1억 4천만원 대출국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았습니다. 연체가 됐으니까 대부업자에 넘겼겠죠. 피고 2 채권자죠. 채권자. 채권자한테 채권자가 바뀐 거죠. 그 상태에서 피고 2가 원고 지분에 관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임의경을 할 수도 있고 여기도 임의경을 할 수도 있죠. 여기를 한 이유는 간단하죠. 피고 1의 지분에는 다른 저당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. 다른 압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는 받을 게 없다고 보고 원고 걸 먼저 한 거죠. 또 원고의 지분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해가지고 2015년 12월 2일 날 원고 지분을 A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습니다. A가 이제 지분이 넘어갔죠. A라는 사람은 경락대금 1억 4천만원을 다 완납을 했어요. 어? 다 받을 수 있겠다.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2015년 12월 2일 날 피고 1로부터 1로부터 같은 날이에요. 지금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로 등기를 마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피고 1의 지분도 이 A가 산 거예요. 사면서 축협에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2억 2천만원의 근저적 거를 설정합니다. 그러니까 채권자의 그 지도된 곳이 있었는데 경매가 돼가지고 넘어갔죠. 이 지분에 대한 근저적 거를 남아있죠. 이 상태에서 자기 거하고 이거 거를 샀으니까 근저적 거를 남아있는 이 상 거를 사고 거기다 다시 2억 2천만원의 근저적 거를 설정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그때 이 피고 이 채권자가 이 피고 1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말소를 해준 거예요. 피고 1에 이거 드리는 거 남아있었잖아요. 말소를 했고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대금 12월 24일 날 경매대금에서 이 채권자인데 8400만원만 배당을 했어요. 1억 4천만원을 경당했지만 뭐 이런저러한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피고 이 원고도 뭐 다른 뭐 저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압류 국세 세금 최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8400만원만 이제 채권자가 받아갔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원고 원고는 어떤 입장이냐 원고는 물상보증이라고 해요. 채무는 없는데 자기 토지를 지금 저당을 잡혀서 결국 처분됐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를 대위해서 피고 1로에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걸 채권자 대위라고 해요. 이게 물상보증이 있는 원고가 피고 2 채권자에 대해서 피고 1의 그 책 전당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돼서 피고 1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받아가게 돼요. 원고가 왜냐하면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 1이니까 그런데 이 피고 2가 이 피고 1에 대한 그 토지 2분의 지분권자에 대한 등기를 임의로 말수해버리면 원고는 근저당권을 사라져버리는 거죠. 이럴 때 손해를 배상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원고의 지분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. 그리고 피고 2가 채권 전액을 배당받으면 원고는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피고 1의 2분의 지분에 의해서 근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변제자 대위라고 해요. 그런데 그러면 피고 2 채권자는 자기 원고를 위해서 자기 담복구를 성실하게 보존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 채권자는 이 사람 원고 변제를 했던 원고를 위해서 피고 1에 대한 근저당권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채권자가 이 지분을 그냥 포기해버렸죠. 그러면 민법 제 750조에 불법에게 해당한다는 거예요. 원고가 뭐 이래서 이런 배당 2절차로 주장하든 안하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불법행위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. 이 사건은 좀 재미있는 사건이죠.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물상 부동산이나 물상 보증인 부동산 아무나 하나의 정비 착수 있어요. 그거는 선택이에요. 자기 마음대로. 그런데 이 중에 물상 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멸을 넘겨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 대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돼요. 명의는 채권자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도 그 권리의 일부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. 따라서 채권자는 함부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들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물상 보증인과 채무자가 동시에 있는 근저당권이 있을 때 물상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경매를 해서 돈을 받거나 또는 다른 보증인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받은 채권자는 함부로 원래 채무자가 갖고 있던 근저당권 말소하면 안됩니다. 만약 말소하게 되면 이렇게 채권자가 오히려 물상 보증인에게 소외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.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상